책을 곰곰이 읽다가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요즘에 연락이 투절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공부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광주의 큰 복사님이었는데 큰 교회에 서시다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성도들을 이끌 것도 나오셔서 그냥 건물에 들어가서 오시더니 작년인가 언제 큰 교회가 물건이 나왔다고 큰 교회를 샀다고 온 다음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큰 교회를 샀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큰 교회를 사가지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전방 부대에 가서 제가 영어를 발란티어로 가르칠 때 만난 상사님인데 아주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그렇게 전역하고 나오시더니 또 본 자격증을 따서 또 일을 하시는데 이 분이 작년 말에 한 번 밥을 사러 오신다더니 안 왔습니다. 참 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금융기관에 같이 근무하면서 아주 마음이 맞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분도 요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 아들이 왕창 대출을 받아서 최고 높은 시세에 집을 샀거든요. 그때 우리 둘이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절대 지금 이 가격에 사지 마라 그랬더니 이 40대에 겁없는 친구라 이빠이 은행용자를 끄집어내서 굳이 사겠다고 하더니 결국 사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연락이 끊어졌네요. 또 제가 통역을 해줬던 수년 동안 통역을 해주고 지금은 이제 아들이 유학 갔다 와서는 사장님인데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업도 하고 사업 잘 될 때는 아주 술집을 밥 먹듯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슷하게 술을 먹은 분입니다. 그런데 버는 족족 보니까 창고 사드리고 그 전에 빌려서 하더니 창고 사드리고 또 2층에 별장을 또 만들었다고 오라고 해서 가보고 그랬는데 요즘 아주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온통 대출 받으다가 집 담보 넣고 융자 받아 놨는데 장사가 요즘 뜻대로 안 되죠. 아들한테 몇 개 넣는다고 몇 개 넣었는데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는데 지금 3월달 3월달 한 번 가면은 뭔 상황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전혀 점심 먹을 때 한 번 가보니까 세상에 국수집을 들어 국릉동에 국수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국수 맛이 생각나면 가는 집이 있는데 그리 가더니 국수를 먹는데 저는 아주 맛있게 먹는데 아들이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반절 먹더니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이런 국수 잘 안 먹어봤어요. 맛을 몰라 유학 갔다 온 아이한테 국수 사지러 갔으니 저는 부동산에 올인을 했다가 60대 초반에 극구를 당해봐서 압니다. 융자를 받아서 투자해 놓은 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압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주로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털 뉴스를 주로 보는데 지금 무역적자를 보니까 13개월 동안 계속 많이 남습니다. 대단한 위기가 저는 오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익을 내는 삼성이 우리나라의 수익의 100% 중에 20%를 내가 안다고 삼성이 지금 무너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무역수지가 중국한테 지금까지 먹고 살던데 중국이 대대적으로 우리한테 가져갈 것이 없어지면서 또 미국이 저렇게 규제를 걸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달러 창고가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는데 제가 읽는 영어 신문 기사라든지 외국에서 염려하는 글들을 보면 지금 이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서 지금 바란스가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만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 몇 개의 강대국이 역사상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 한쪽으로만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한쪽에 붙으면서 지금 무엇은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건 지금 급격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일본의 매스컴을 저는 매일 검색하는데 일본 놈들은 지금 연초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일본은 지금 1.2명인데도 이놈들은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한테 빈집을 무료로 주는 그런 대책이 나와 있고 끊임없이 지금 그 대책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조육비라든지 그 애들, 부모들 이러는 부모들이 애들을 마음대로 맡겨놓고 일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기시다 그 입에서도 그 말이 수시로 나옵니다. 애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구 가고 온다고 지금 그 사람은 대구 갈 지금 머리가 아닙니다. 지금 대구 가서 아무리 해봐야 지금 뭔 지지율이 올릴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미국 가서 또 어떤 실수를 할지 저는 미리 지금 염려가 돼 미리 염려가 돼 이 사람 머릿속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가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미국 놈들은 우리 등골 빼먹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무슨 맹방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맹방이란 말이 그 말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실력을 길려야지 맹방에 일본에 의지해서 국방을 어떻게 의지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알지만 제가 읽는 일본이나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해야지 거기에 기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상당한 위험이 내포된 소리입니다. 경제에 관한한 돈에 관한한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놈들입니다. 이 사람 두 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오간 난 사법국이 아홉 번에 됐다는 것부터 난 이 사람 두 뇌를 별로 나는 신뢰 안 합니다. 한 가지 일만 했다 이거는 동쟁이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그것뿐이 아는 게 없거든 다른 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개인도 똑같습니다. 한 개인도 한 분야만 엑스퍼트를 가지고 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본 놈들은 샘몽과 빠가라고 그럽니다. 전문가 바보 1% 1%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살다 보면 이게 전체를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갖다 놓으면 이건 이제 이건 사방팔방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정치한다는 놈들이 전혀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고 있잖아. 저 혼자 떠들고 저 혼자 돌아다니고 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의 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락이 많이 두절됩니다. 인구가 줄어집니다. 달러 재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favorita